네, 대한민국 웃음 활력 충전서 해피타임의 박성희입니다. 최은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의 해피타임의 웃음의 메신저도 계시죠? 네, 김성수, 장영란, 정영돈, 김태룸 씨 함께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특히나 방당한 얼굴이 정영돈 씨가. 반갑습니다. 사실, 너무 멋있고 좀 기워지고. 멋있어지고 슬림해지고. 저희 PD 선생님이 보자마자 어? 살 빠졌네? 어깨살 빠졌나요? 이거 보통 사람한테 잘 안 쓴 말이잖아요. 고기 등급 이렇게 먹이고 그럴 때 어깨살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. 역시 아직도 게스트 대우는 박성희 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. 늘 이렇게 사람 기분 안 나쁘게 띄워주고 칭찬해 주는 거는 박성희 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. 아, 무슨 말인지. 그런데 정영돈 씨가 살이 빠지면서 욕이 정말 너무 확 줄었어요. 말이? 말이 너무 줄고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재미없으니 어쩐지. 이제. 그런데 왜 네가 날 핑크 같아?